자, 4나누기 2는 어, 그럼 그림을 그려줄게 엄마랑 나영이 누나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 누나가 펜을 줄 테니까? 이 4개의 사과를 나영이 누나랑 엄마랑 똑같이 주려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? 답변을 못하는 석근이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수학은 여기까지만 할까? 그래, 그만하자 수학은 평소에도 말문이 막히면 눈물부터 보이는 석근이 왜 그런 걸까요? 석근이가 그걸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앞서서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